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드디어 대법원 검정조사에서 한편으로는 흑백사진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멀리서 흐릿하게 찍힌 배춘잎 투표지가 거의 원형에 가깝게 재현되거나 복원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복원된 칼르 배춘잎 투표지는 대법원 검정조사 45쪽에 소개된 벨치 6의 중복 인쇄된 투표지 하단과 또 대법원 검정조사 55쪽에 있는 현장사진 34번 하단이 중복 인쇄된 투표자라는 이름으로 원거리에서 흐릿하게 찍은 배춘잎 투표지 사진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 3일날 원고 측에서 신청서를 이미 냈던 배춘잎 투표지의 등사 및 그런 열람 신청을 하루속히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명한 칼라로 보니까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법원이 칼라 배춘잎 투표지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 여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맞을 수 있는 후폭풍을 피하도록 배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고 측의 등사 촬영 일정을 대법원이 계속해서 미루면서 동시에 대법원 검정조사에서 의도적인 축소를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대법원의 검정조사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의 그런 협력관계라는 부분 선관위를 돕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정을 또 증거로서 확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실라TV의 조슈아님은 공병호TV에 출연해서 대법원이 공개한 검정조사에 나타난 배춘잎 투표지에 대한 이미지 보정작업을 실시한 이후에 QR코더 1렬번호 인식번호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1렬번호는 20-2004-15-00020 이렇게 쭉 출발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80400-35476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검정조사 9쪽에 따르면 당사자 입회하에 모니터에 나타나는 QR코더 마지막 7자리 1렬번호 가운데서 마지막 번호 역시 45610번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QR코드는 사전투표가 캐시되게 되면 인천연수궐 같은 경우는 여러 곳으로 나누어진 동단위의 투표소에서 기표를 통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1벌번호부터 출발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사전투표가 끝날 때가 45610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연수궐 사전투표지의 총수는 모두 45601명이자 45601표입니다. 여기서 QR코드 35476번은 사전투표자가 맨 처음 투표한 사전투표지를 1번으로 해서 그 다음 투표지를 2번으로 하고 그 다음 3번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35476번이 되는 겁니다. 이 35476번은 인천연수궐 사전투표지 가운데 77.78%까지 투표가 진행된 상태에서 출연한 것을 뜻하게 됩니다. 35476번은 사전투표 두첸날인 거의 선거가 마무리되어가던 토요일 오후 5시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선거가 끝나갈 무렵에 나온 이 같은 배춘잎 투표지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 미디어에이자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로 있는 옥 대표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뒷번호인 거의 1만 번 내에서 크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배춘잎 투표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혈명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어느 투표소에서 몇 시 몇 푼에 찍힌 그런 투표지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 도장 이미지와 QR코드 번호 등을 활용해서 특정 일렬번호의 표가 매친날 몇 시에 특히 천 분의 일 초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어느 투표소에서 기표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을 모른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투표 성량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화의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하나인 비밀투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범법행위입니다. 이 같은 범법행위가 드러나게 된 것은 2020년도 7월 4일 날 4.15 총선 당시에 충남 공주부여 청량지역구의 사전투표 한 장이 바로 경기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되어서 상당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지는 공명선거감시단이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 사전투표용제의 QR코드에는 투표지 일렬번호가 5,642번이라고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2일 날 언론에 해명 자료를 내고 투표지가 어디서 발급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을 이렇게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발급지는 경주였습니다. 해당 사전투표용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서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 경북 경주시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 현대차 경주연수원에서 인쇄하는 가운데서 훼손된 사전투표용제로 파악됐으며 자세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겠냐. QR코드로 가서 추적한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수한 차량에 실려있던 선거장미와 사전투표 등록 등 선거관계 서류 가운데서 경주시 선관에 인계해야 될 사전투표 등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 훼손된 투표용 등 투입 봉투가 누락되었고 이후 다른 물품과 섞여서 배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을 전부 다 받아질 수 없죠. 늘 거짓말을 하는 조직이니까.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QR코드 번호만 알면 어느 선거구에서 몇 시 정도에 이렇게 기표되어서 투입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장소에서 몇 시 정도에 투입되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기표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언제 어디서 발급되었는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세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건입니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휘황찬란한 배춘입 투표지가 어느 투표소에서 언제 발급되었는지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모처에서 위조된 사전투표인지도 밝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관리부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변명할 것인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배춘입 투표지에 QR코드의 일렬번호가 알려졌기 때문에 이 일렬번호를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명하게 왜 배춘입 투표지가 어디서부터 출생지가 어딘지라 그것을 밝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의 위조돼서 투입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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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